아, 근데 왜 이렇게 팔다리 아프지? 아프기도 하겠지. 응. 내가 이거 안 보여주려다가 응, 앞에서부터 찍어야 되는데. 나도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야. 유치하고 치사해서 다 때려칠 거야. 아주 징글징글해. 이거는 아니라고 봐. 아닌 건 아닌 거. 말도 안 돼. 바람아, 얘가 지금 뭘 하는 거냐? 나, 나 어려워. 그래, 나 왔다, 어쩔래? 복대 엄마야, 정신 좀 차리자. 싫어. 안 차릴래. 기분 좋다. 인생 뭐 있어? 우리 식구끼리 좋으면 되지. 안 그래요, 어머니? 알았어. 얘 뭐 하는 거냐? 너무 기분 좋다. 어? 어머니, 그냥 구경해. 이런 구경 좀 줘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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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 진짜. 나도 알고 보면 재밌는 여자야. 다 나와. 야, 기분 좋아. 난 몰라. 이거 나 맞아? 이런 걸 왜 찍어? 줘봐. 못 주지. 아, 빨랑 지워. 미쳤어? 여기 앞으로 나 살릴 보험인데. 딱 걸렸어, 이강남. 어? 앞으로 말 안 들면 바로 장일아한테 딱 싸버린다. 야비해, 진짜. 아, 흔하잖아. 어머니, 어떡해. 나도 이번엔 감당 안 된다. 당신이 알아서 해. 나 아침에 회의도 있고 재판도 있어. 아, 얘 그냥 가면 어떡해. 나 어떡하라고. 아,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. 재판 끝나고 올게. 이강남, 화이팅. 형님. 아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